SBS MTV와 일본 TBS 채널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쇼 9월 둘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러블리즈 축하합니다 더쇼 초이스 러블리즈 소감 들어볼게요 네 저희 러블리즈가 오블리즈가 컴백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좋은 앨범 내주신 이중협 대표님 그리고 울림 식구분들 훈석 이사님 홍신봉 부장님 이지영 부사장님 영순 이사님 우리 경국이 남기 오빠 용진 매니저 블로우샵 선생님들 스타일리스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러블리즈 8명의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러블리너스 너무 고맙고 우리 러블리즈 8명 너무 고맙고 평생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곡 주신 스타더스트 팀도 너무 감사합니다 러블리너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쇼 초이스 기념으로 러블리즈 여러분이 셀프 페이스 페인팅으로 더욱 러블리하게 변신한다는 앵콜 무대도 기대해주시고요 매주 더쇼방승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부케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민슈가 개발한 인싸 포즈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W를 만들고 기분이 와우 감성이 와우 건강도 와우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신나게 들려드는 찬성 난 왜 아파하면서 너를 사랑하는지 떠나지 못하고 널 맺은다 둘이 깊숙한 걸 알면서도 무려지도록 널 사랑하는 걸 난 믿어 후회 없이 난 기억 속 널 삼킨다 우리 옆에 어 어 우리 옆에 어 우리 옆에 어 어 우리 옆에 보내줄게 이제 안녕 너로 가득한 진한 날 영원히 날 보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영원히 날 보고 있는 거야 stop it down down stop it down down let me down down stop it down down stop it 영원히 날 보고 있는 거야 영원히 날 보고 있는 거야 영원히 날 보고 있는 거야 저런 두 단 날 자세한 거 물로 쌓여 찔러 모든 걸 놓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는 나 지지 않게 구해줘 계속 뛰쳐가는 건 잘 알면서도 찔러 더러워 널 사랑하는 걸 이 마음을 내봐 후회 없이 난 기억 속 널 삼킨다 Oh we be you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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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밤 내게 이제 안녕 너로 채웠던 신한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